자, 계곡살인 의혹 내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은혜가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대담하게도 본인 이야기를 한 방송사에 제보였다가 이 계곡살인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면서 검찰에 제출했던 영상이 또 이은혜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름 아닌 편집 조작된 영상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가 된 건데요. 이 영상 속의 모습이 바로 편집된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토대로 사파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영상은 지금 저희가 직접 보여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사파로 정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편집된 것으로 지금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까? 일단 이 영상이 사망사고가 있었던 날에 찍힌 영상인데 일단 시간 자체가 21초 분량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압축파일 형태로 경찰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뭔가 편집과 조작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게 아마 계곡물에 뛰어들기 이전의 영상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이신 유모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서 있기도 무서운 듯에 앞에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뒤로 손을 모으고 있는데 공범으로 지목된 남성과 조현수 같은 경우에는 몸을 푸는 듯한 거기에 두려움은 최소한 없는 듯한 같이 셋이 나란히 서 있고 앉아 있는 그런 영상이어서 그렇다면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뭔가 자발적으로 뛰어든 그런 핵심 영상을 넣었을 텐데 그 부분은 편집을 하고 그 전에 어떤 맥락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영상을 넣은 게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구심을 낳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제출한 영상 속에서 본인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된 그런 상황인 건데 전문가는요. 이은혜가 제출한 이 영상의 화질을 근거로 이건 의도적으로 편집된 영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현수야 어디로 다이빙해 이런 소리도 나와요. 계곡에 추부가 하나 떠다니는데 그걸로 다이빙해라는 소리도 나오고 보통은 그 사건의 진실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손 대지 않고 원본 그대로 제출한 경우가 많아요. 억울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은 화질 자체가 3배, 5배 정도 압축되어 있는 영상이에요. 2차적인 편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은혜는요. 자신의 친딸을 숨진 남편 앞으로 입양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유족들은 윤 씨의 입양 사실을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입양 후에 윤 씨의 사망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가족들에게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은혜가 윤 씨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들고 몇 개월 뒤에 자신의 딸을 윤 씨 앞으로 입양을 한 것. 여기까지만 봐도 남편이 숨진 뒤에 그 사망보험금을 딸이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장치를 해놓은 것이다. 지금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험 가입을 한 이후 그리고 사망사고가 있기 1년 전쯤에 입양 허가를 받습니다. 만약에 딸이 없는,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유 씨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 금액은 그 부모와 이은혜가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있게 되면 부모는 1순위 상속권자의 지위에 없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딸과 본인만 함께 상속을 받는 지위에 놓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사실상 사전 작업하고 범행을 모의했다는 하나의 또 정황 증거가 아닐까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계곡 살인의 전말과 진실들은 도대체 언제 다 드러날지 매일매일 새로운 사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